이거 뭐 어차피 다 대표님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헛돈 쓴 거지. 팀장님 진짜.. 뭐 내가 성장 열차 같은 거에 타고 싶다. 그러면 스타트업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쥑쥑쥑 의 마음 맞죠?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에서 이런 지 6개월 된 디자이너 최종분입니다! 해야 되는 거 맞죠? 네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에서 마케터로 지금 벌써 1년 조금 넘게 아 그렇게 됐네요. 일하고 있는 마케터 아마겟돈입니다. 저와 달라요. 저는 처음에 대기업하고 스타트업하고 6개월씩 각각 인터넷을 해봤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대기업에서 일했을 때는 뭘 만들라고 하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안 되는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가이드도 좀 딱딱하고 근데 상대적으로 스타트업은 좀 자유롭고 그런 거에 대해서 분위기가 덜 막지 않는 대기업에서 일을 했을 때는 일은 뭐 하고 있긴 한데 그게 결과로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이었죠. 그리고 프로젝트도 여러 명이서 함께 하다 보니까 나는 일을 많이 했는데 뭐 나중에 결과를 보면 내가 한 것만큼 들어가 있고 이런 거 근데 뭐 여기서 일을 하는 걸 보면 제가 이만큼 만들면 이만큼이 다 나가요. 물론 뭐 실수하면 실수 다 나가고 그래서 뭐 결과가 바로바로 보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성취감 이런 게 좀 많죠. 결과가 너무 바로 보여서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 않나요? 근데 뭐 반대로 매출이 올랐다. 보기 좋아서 이번 이벤트가 좀 대박이 났다 하면 뿌듯하고 그런 게 되게 좋아요. 저는 당당하죠. 그렇죠. 일주일 정도는 좀 당당하게 다니고 문 파기 열고 그래 나 지갑했다. 저도 사실 뭐 일을 처음에 시작할 때 일단 일을 하고 싶지가 않았고 두 번째는 남이 시키는 일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 약간 이런 그냥 일을 하기 싫었다는 거예요? 네 맞죠. 사실 놀고 먹고 싶었는데 그나마 좀 내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게 어디일까 좀 고민을 하다가 스타트업이란 게 있다더라.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깊어서 스타트업 위주로 좀 지원도 많이 하고 일 없어도 그런 데다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한참 왜 갔지? 일단 공통적인 거겠지만 일이 좀 많죠? 일도 많고 아니 근데 뭐 스타트업만 일이 많은 건 알겠지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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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은 약간 유독 새로운 일이 많은 거죠? 맞아 맞아 막 새롭게 시작하는 뭔가가 너무 많아 매일매일 새로워해 매일매일 따뜻하죠? 매일매일 신입사원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아닌데 루틴한 업무 외에도 좀 새로 들어온 거? 좀 시도, 도전 이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나 보니까 딱히 알려주는 사항도 없는데 알아서요 해결해야 하는 사항도 많고 그런 게 조금 힘들다? 그리고 또 새로운 걸 뭔가 시도하려고 하면 내가 담당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맞아요 사실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어? 뭐 이런 이런 거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 그래 너가 해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 그래 네가 하면 좋겠다 이런 거? 나 바쁜데? 나 이런지 되게 바쁜데? 이상하다 나 그냥 아이디어만 아이디어 대답을 해서 낸 건데 왜? 뭐 그런 경우가 좀 있죠 뭐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일단 툴 위주로 배운다고는 하지만 결과물을 좀 디자인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는 교수님들이 계셔서 아무래도 좀 비주얼적인 측면? 이런 거나 의미? 이런 걸 더 중요시 생각하고 약간 그런 환경에서 일을 했다면 일단 협업하거나 실제로 회사에 와서는 아무래도 디자이너들이랑 같이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의미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딱 보여주는 것만 그래도 여기는 더 잘 보였으면 좋겠고 여기는 더 빡 이렇게 막 빨강색, 깜장색 이렇게 막 반짝반짝 반짝반짝 잘 보이게 무조건 눈에 띄게 이런 거에서 좀 괴리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방금 저 따라 하신 건 아니에요 커리가 처음 했을 때 카드 유스를 사실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뭐 스토리 짜는 거는 뭐 아무렇지 않게 그냥 쭉쭉쭉쭉 만드는데 이거를 이제 비주얼로 바꾸는 그거는 또 엄청나게 엄연하게 다른 문제더라고요 또 조금 특이하게 학교에서는 프리미어를 좀 배웠거든요 영상 편집하는 거 그래서 되게 웃기지만 프리미어로 뭐 이렇게 작업을 해서 카드를 하나하나 프레임을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그게 돼요? 네 돼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이렇게 캡처해서 카드로 만드는 P&G로 만드는 뭐 이런 지금 생각하면 진짜로 약간 멍청한 짓을 좀 하긴 했었죠 처음에는 되게 팀원들이랑 전후회가 생기는 것 같아요 스타트업 하니까 매출이라는 악의 무리를 우리가 같이 부숴야 되는 이겨내자 이겨내자 뭐 이런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서 약간 그런 이상한 부분에 돈독함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끝나고 다 같이 맥주 먹으러 가고 그런 거 좀 좋잖아요 가끔 놀이공원 가고 놀러 가는 걸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친구 같다고 해야 되나? 전후회 때문에 전후회라고 일단 일하는 게 되게 아직은 좀 재밌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게 잘 갖춰져 있고 또 그런 것들 되게 잘 용인해 주시고 또 잘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예산도 많이 주시고 물론 결과물은 제가 또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좋은 저 나름대로의 성공 성장 같기도 하고 좋은 거 좋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타트업에 일하는 것을 엄청 후회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또 남들한테 이 생활을 추천하냐 라는 거는 또 다른 얘기다 도망가! 도망가! 굳이 선택지가 두 개가 있으면 대기업이 더 나아 가장 좋은 점은 많이 성장했다는 거? 그 한두 달 전에 저하고 지금 여기 있는 저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저는 좀 꼼꼼하지 못한 성격이 있어서 매사에 좀 꼼꼼해야지 꼼꼼해야지 하는 게 있었는데 스타트업에 오니까 아까도 말했잖아요 제가 뭐 하나 하면 실수가 그대로 나간다고 그래서 작은 일에도 좀 책임감 같은 게 길러지게 된 것 같고 쉽게 쉽게 모든 일을 처리 안 하려고 하고 그런 꼼꼼하지 맞아요 또 스타트업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일을 시작한 지 뭐 몇 년 안 됐는데 연차도 얼마 안 됐는데 제가 회사에서 맡고 있는 것들이나 뭐 대표로 하고 있는 것들 뭐 프로젝트 처리하는 것들 보면 이 연차에서 과연 이걸 왜 나한테 맡기지? 싶은 것도 있는데 이거 내가 해도 되나? 이거 내가 해도 되나?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게 또 스타트업의 매력이 아닐까요? 맞아 맞아 저는 그래서 좋다고 생각해요 스타트업에서는 되게 자유롭게 일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약간의 자유가 있으면 책임이 있듯이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좀 그거에 대해서 진짜로 알아봐야 되고 공부를 어쩔 수 없이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광고를 전공을 했지만 그 광고를 전공하면서 배웠던 것들이랑 지금 제가 광고를 만들면서 쓰는 그런 멘트나 모든 것들이 정말 다 달라서 뭔가를 내가 스타트업에서 성장하려면 노력이 필요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부를 공부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내 동료들에게서 자극을 받는 부분일 수도 있는 거고 성장에 늪히다 빠져버렸어 이미 출발한 성장 열차 난 급행에 타버렸다 이미 내릴 수 없어 탔는데 급행이야 멈추지 않아 천천히 가고 싶었는데 멈추지 않아 계속 성장하는 거죠 뭐 내가 성장 열차 같은 걸 타고 싶다 그러면 스타트업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질뽕 지질뽕 뽀뽀 대형으로